여기는 석창 장날입니다. 석창 경상남대 양산시입니다. 이 어머니, 장날에 무엇을 사러 가시나요? 야 이건 밭에서 바로 나왔네요. 해가지고 감자 감자철이라 감자가 많이 남았네요. 감자, 시감자가 많이 남았네요. 시감, 양파, 쪽파에, 양배추, 대추, 무에, 무가 개당 총, 제주무어 엄청 크네요. 2,000원 창녕마늘이 5,000원씩 큰 건 만원이에요. 여기 어머니들이 쫙 줄 서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썼으니 누구지 모르지. 여기 오랜만에 썼죠 장? 얼마 만에 썼어? 한 달 만에? 한 달까지는 안되고 한 4주, 3주 됐나? 네, 3주에 좀 넘었거든요. 그죠? 아주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 왜요? 예. 지금 다른 반찬들이죠? 어디갔어요? advance 손근길이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 여전하셔요? 예. 여전하셔? 지금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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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기 답변다 시크니까 어머데 탑 본다 진짜 관절이 그냥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예 코로나 때문에 어... 아예... 근데 마스크가 안 보면서 마스크 마스크 써야지 아 맞나 선생님 나는 다른 게 자 32안 우는 손님들을 써야 돼 죽는 데요. 죽고 사는데로 사지. 그래도 마스크 낀다고 안하나 많아도 그래도 말하고 일할 때는 그래. 침 튀겨서 그래. 침 튀겨서 그래 침 튀겨요. 야지된 개가 답답하지. 노인들이 다 그래. 답답해서 못쓰겠다고 다. 이 병이 들리지 마. 그러니까 강해 날까네. 조사할 사람도 없고 혼자 죽은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맞아. 요즘 죽으면 사람도 안와. 안한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가야 돼. 조용히 사라져야 돼. 예전에는 더 많이 죽였어. 사람도 안왔어. 근데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어? 예. 편히 살았어. 편안하게 살았어. 아. 다행이네. 그렇게 자꾸 마이크를 줄였다가 내가 옆에 옆으로 이래야 돼. 그래도 다행이라면 장이 삽네. 그렇게 기난 기난. 죽을든 죽을든 죽은 줄 알았고. 죽으면 되는 게 서창장이 오는데. 그래. 맞죠? 단골인데. 평생 단골. 장이 오는데 서창장이 우리 사가 시끄럽으면 모는데 웃자. 서창장이 운 대. 울기나 말기나. 담벼락에서. 몇 시에 나오신 거야? 이게 밭에서 한번 뜯어오셨구만. 밭에서 뜯어온 거. 그래. 해가 얼마? 1회가 2,000원. 2,000원. 그냥 막쩌네. 막쩌. 막쩌네. 2,000원 줄라. 빌바도 비싸다고 안가가 돼. 비싸다고 안가가? 안가가야 하여튼 다 가지마라. 배가 불렀구만. 이거는 싱싱한 아주 그냥 쑥이 쑥. 냉이고. 냉이고. 냉이가 아주 쌩쌩하네. 뜯어온 지가 얼마 돼가지고. 이게 2,000원 줄라. 비싸다. 비싸다 하면 먹지 말지 뭐. 먹지 말라 해. 먹지 먹지 마라 좀 말 안 든다. 참지 마라. 씹지 말라. 참지 마라. 참 먹지 마라. 참지 마라. 영식을 대파 장사 치마 하나. 눈을 가라이 다 쳐둘게 놓고 영식을 씻고. 어이구 씨라 지랄. 장사도 하는 놈이 하지. 아픈 놈이 하나. 여기저희가 대파 만장판다. 그 지랄. 어이구지. 나 욕을 먹고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재미있어. 그 할미하고 앉아 있으면 어디가 있다고. 할미하고 앉아 있으면 재미있지. 그래. 그래. 그 아까 그 지나가는 그 할미 그러잖아. 지금은 양산 여기 서창장이 운다고. 서창장이 운다. 서창장이 운대. 서글포서. 서창장. 서창장. 이래한다 이봐라. 이래 놔 놓고 넌 내 입걸음 덮어 놓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졷도 없는게. 넌 조절 편리야 돼. 맞네. 하하하하. 나는 나 족발이 살아라. 나는 오쓰른 거라고. 족발이 살아라 카이. 그래 안들아야. 족발이 살아라. 족발이 살아라. 족발이 살아라. 족발이 살아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다. 맞다. 장구 치고 부끼면 야간 났다. 아이고 새벽같이 왔더니 많이 뵀네, 시알라 보소. 새벽같이 왔던네. 색깔이 타는게 많네. 그래. 새벽같은 오셨어? 새벽같은 오셨어. 많이 벌었네. 작게 벌었나? 많이 벌었네. 일단 했네. 가만히 있음. 누가 5만원 주나?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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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6개 벌었네. 만원어치네 미나를 사다만. 아 이거 대박이네 오늘. 아 이거 6만원이나 벌었네. 오래한번에 나와가지고 대박 쳤네. 뭐 신사임당 총이도 있네. 6만원 벌었네. 6만원 벌었네. 6만원 벌었네. 6만원 벌었네. 6만원 벌었네. 1주일이면 먹고 살지 뭐 그래. 아무도 꼼짝하지 마라 6만원 벌었네. 남치도 못했다가 맛있어. 몇시나 오셨는데. 야 바로 오노 그래. 자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거 아니야? 10시 넘어왔지. 그러니까 말씀 못하지. 새벽에 나와야 돼 새벽에. 새벽에 올라오게 되면 아침에 해야되네. 볶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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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쿱가 얼마야? 5천원 뭐. 그거 하나면 떡을 한 마라 해먹을 수 있게. 5천원enta journaling 정도. werde 안 eller piacon aristanne 약 맞 הוא 말 한마라. 근데 부산일보 한번 내줬다. 부산일보 낸다고? 부산일보 낸다고? 부산일보 낸다고? 어. 막 목소리도 좋다. 근데 얼굴 사이 내가지고 이래야. 됐네. 그래. 전속이다. 전속. 오늘 내 아들 밥 주는 건 너무 안 돼있어. 흐든한데 이거 다 갈라줘. 가만히 안에서 밥 가져오나? 흐흐흐흐흐흐흐흐 그 장이 안섰을 땐 뭐 하셨어 그동안? 응? 집에서 뭐 하셨어? 뭐 해야지. 경로당에? 경로당은 뭐 가잖아. 문 닫혀서. 완전 방콕 해야되네. 잘해보고 노래도. 테레비전 뭐 요즘 재미없잖아. 테레비전 뭐. 테레비전 뭐. 테레비전 뭐. 서창장날. 거의 한달만에. 장이 섰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전국의 우일장표를. 휴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오랫만에 장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지쳐있어. 지쳐있어. 여기는 서창장날. 할머니골목. 할머니장표입니다. 야. 그. 봄나물 들고 나오셔가지고. 쑥에. 냉이에. 야. 여기 약초 아냐. 약초 이거. 민들레. 민들레. 상추에. 시금치에. 마스크 여기까지. 코까지 올리셔. 예. 그래야 돼. 큰일나. 하하하하하하. 여기 점심도 잡순네. 마스크. 미나리가 쌩쌩하네. 미나리가 쌩쌩해. 미나리가 쌩쌩해. 마스크 좋은거 쓰셨네 좋은거 쓰셨어 마스크들 잘하셨네 코까지 올려주세요 코까지 올려 내려오면 안돼 그렇지 철자를 눌러요 병아리콩이라는게 있네 병아리콩 이박 작주콩 홍종류도 엄청 국산속총 이야 가지가집니다 수고하십니다 올 몇달 얼마만에 썼어요 여기요 한달만에 처음 쓰신거지 양산은 괜찮잖아 터졌어 양산하고 김에하고 저리는 많이 먹었어 아니 아니 코로나 걸린 사람 그죠 저 위쪽은 장이야 아예 못써 아 안돼요 휴장이 아예 휴장 3월 말까지는 갈거 같아요 사람들 학교도 지금 20일까지 해놨는데 더 늘릴거 같아 대구같은 경우에 뭐야 김치찌개 맛있겠네 뚜껑 열어봐봐 장퇴밥 이게 장퇴밥 이야 이게 죽이네 완전 우와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이런 맛이 사라져버렸어 그죠 예 아 배고파 아 국산 볶음땅 완전히 약초네요 약초네요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나와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멋지게 우리 장사를 지금 장터에서 몇 년 하셨어요 장사요? 어 장사는 오래 했죠 몇 년 몇 년 한 20년 20년간 이런 사태는 처음 겪으시냐 그죠 예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진짜 안 좋죠 그죠 진짜 이 병이 큰일 났어요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집에 놀았지요 방콕 가시고 예 바깥도 못 나가고 한 달이면 6개 장을 쉬었네 그죠 장터가 6개인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전염병이 돌고 오릴 때는 오일장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예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럿이 못 있는데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또 마스크 스타일 쓰고 손 잘 씻고 또 거리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습니다 아무튼 장사 잘 하셔서 그동안 못했던 장사 오늘 다 하세요 하하하하 파이팅 하시고 하하하 맛있는 찌개 잡숫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파이팅 하세요 양산 사람들도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임 보리 새싹분말 보리 새싹분말 저번에 꼬다 더 높아 저번에 꼬다 두 번 세 번씩 사거든요 네 내일은 반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아직은 그 예전에 여기 서청 상단에 두말에서 면은 줄 져가지고 아주 틈바구니 틈이 없었어요 틈이 아니요 오늘은 많이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한달만에 장이 졌으니 아직은 사람들이 덜 나오고 그런 상황 저번에 포omas 제2 사람들이 코를 찌르 이 코럭개였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까지 으 으 저한테 전화해볼께 마스크 대란 속에 마스크 펴준 마스크는 아니네 그죠? 찾는게 아니라 취재 취재 와 뻥치게 뻥뻥거리네 저기도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훈밤이요 훈밤 마스크 마스크 그래도 섭창의 장날은 조금씩 생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는사람 파는사람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식당이었는데 안하나요? 왜 장사가 안되서? 아 그건 국물이 아주 그냥 축하드립니다 없어졌네요 오래 한번 와봤더니 맛있는 칼국수집이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 오래간만에 창이 서서 일골 모여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서 지금 창사가 되고 있습니다 청국장 예 수고하세요 청국장 예 수고하세요 여기 반찬 장사 안하나봐 어디로? 여기 반찬 장사 안하네 왠지? 오래됐어요? 오래만 왔더니 없어진 데가 많네 계란이 얼마씩 합니까? 남창장의 군밤 태방 남창장의 군밤 태방 남창장의 군밤 태방 남창장의 군밤 태방 남창장의 군밤 태방